우와, 우와. 파도네, 파도가 일렀다, 파도가 일렀다. 갈치살로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. 진짜, 이거 진짜 배부르겠다. 갈치구이 하나 추가요. 갑자기? 얘가 나갔어, 넋이. 봐봐, 얘 얼굴. 전차려, 여기 봐봐. 여기 봐봐, 전차려. 진심으로 갈치구이 하나 추가요. 사장님, 큰 놈으로 다 하나 해 주세요. 아, 너무 행복해. 우와, 야. 그냥 파도 같아. 갈치라고 하면 원래 좀 눈치고 돼서 한 조각씩 넘치는 거잖아. 와, 축하드립니다. 뺀다, 뺀다. 이게 일렀다겠다, 이게 일렀다. 네. 그럼 사장님, 제주도 시집 오셔서 이거 배우신 거예요? 네.